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, 당신의 은퇴자금 충분한가요?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연금, 더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. 지금 우리는 국내 시장 투자 의존도가 높고, 다양한 기회의 해외 시장에는 더 적게 투자하고 있습니다. 더 오랜 기간 투자해야 하는 연금이라면, 더 큰 기회를 가진 해외 시장에 투자하세요. 더 많은 기회의 해외 투자로 키워, 절세 혜택까지 모아 만드는, 1%의 차이가 노후의 차이를 만듭니다. 피델리티 투자 전문가들은 연간 17,000회 이상 글로벌 투자 미팅, 전세계 25개국에서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.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더 현명한 선택, 피델리티 자산운용